푸드의 정직함을 믿으니까. 스킨푸드. 아니, 스토커야! 스토커? 근데 손잡고 같이 들어서 러브샷까지 했는데. 이런 식의 오하이오는 많이 섭섭해? 손잡고 러브샷? 그러니까 정말 누구세요? 아, 그래. 우리가 어떻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거냐 하면. 잠깐만, 근데 이 수건 이거 정말 포근한데. 실크처럼 부드럽고 솜털처럼 뽀송뽀송한 게. 은은하고 향긋한 냄새는? 내 냄새구나? 아, 내 냄새 완전 좋아. 아, 내 냄새 완전 좋아. 아, 저기 가을이. 초이 가을이. 초이 가을이. 그러니까 당신은